무쳐서 마지막에 무쳐서 살짝 구워서 나가죠 그게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그런 비법이지 비법 발견 근데 김피디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양념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양념은 나는 모르죠 사장님한테 철저한 분업이에요? 저도 몰라요 모르신다고요? 네 저희 집에 딱 한 분만 알고 계세요 저희 영업이 끝나고 양념 만들 때 그때 오십니다 석갈비의 비밀로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다? 형제끼리도 비밀이에요 기다렸다 밤은 왔다 그리고 깊어졌다 손님이 모두 떠난 시간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다 왔다 석갈비 맛의 비밀은 내 손 안에 있다 카리스마 장렬 그녀의 정체는? 네 저희 큰형수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등장하세요? 아니 저희 저희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엄하세요 잘못했네 환난다고 시동생인데도 사제지간 그 이상으로 굉장히 엄하세요 석갈비 맛의 절대 고수 오자마자 부엌으로 직행 순둥이 막내 부부는 등장만으로도 일동어름 근데 왜 장사 다 끝나고서야 오시나요? 내가 안 나와도 다 장사는 잘하니까 근데 이거 생강 더럽게 깎아놨다 이렇게 깎아놨으면 안 보여요 큰형수님은 막내는 마른 침이 꼴 지금부터는 접근 금지 깨끗하게 손질한 양파 마늘 생강을 곱게 갈아주는 것으로 양념 제조 시작 여기에 간장과 설탕을 넣어주면 뭐야 끝? 이거 다른 양념은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과일을 넣는다든지 기회를 넣는다든지 그런 건 일정 넣지 않으니까 간단하네 응 우리 양념은 간단해 정말이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초간단 레시피 정념 이것이 전부란 말입니까? 주민국사는 매우고 독한 맛이 나지 그렇지만 국산은 그런 맛이 안 나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양념이 국산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 아 그럼 재료 맛이네요? 그러군요 재료 마시고 갈비는 양념 마시고 그러지 간장은 그냥 간장이요? 그냥 간장은 간장은 갈비죠 있어 간장의 숨은 비례 형수님 알려주세요 간장이네요 진간장하고 간장하고 섞어서 간장 맛 비율을 맞추는 거야 고수만의 황금 비율로 탄생한 비법 양념 사월의 숙성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라는데 그 비율은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건 다 나만이 아는 안다의 비법이요 어머니 진짜 다 봤는데? 아니 그 피디가 본 것은 할 수 없지 촬영하기 위해서 본 것이니까 선생님 되게 간단한데요? 네 간단하겠죠 간단한데 알았을 때는 별거 아닌데 몰랐을 때는 그 자체가 노하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뭐를 몇 프로 몇 프로 벌을 넣는지 모르니까 비율이 양 자체를 모르니까 들가는 중인으로는 알아도 양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거예요 비율이 중요해요 아무리 동서고 시동생이라도 양념하는 것은 안 가르쳐 주지 이야 진짜로요? 응 진짜 진짜야 그럼 내가 가르쳐 주기 배워서 다른 데 가서 불어먹으려고? 아이고 절대 안 돼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때가 되면 모두 전수해 주실 거라니 걱정 마십시오 완성된 간장과 돼지고기의 첫 만남에도 비법은 있다 양념을 고루고루 해야 되니까 기름기 쏙 뺀 국내산 돼지갈비에 간이 밸 정도로만 살짝 양념을 묻혀주는 게 포인트 이 순간에도 예사롭지 않은 눈빛 어김없이 그녀가 지켜본다 할 수만 맛있어 선생님 이렇게 히끗히끗 보시더라고요 부담 안 되세요? 잘 부담은 뭐 부담은 뭐 혼나지 맨날도 혼나는데 맨날 혼나지 맨날 혼나지 잘못하면 무섭지 이거 배울 때 안전하게 잘 배워야 남들이 계속 할 수 있잖아 배울 때 슬렁슬렁 아무렇게 배우면 이게 배울라 마나지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황이 그렇게 깊은 뜻이? 할머니의 노하우 전수 과정에도 다 단계가 있다는데 시동생 호부가 내공이 생길 때까지 밑바닥부터 단단하게 가르치시고 계신다고? 19살 출연 전수 기도할 겁니다 구병 Alb Gambine 비밀 라이언 уп 보keit 안 meetings 여 learnt 넘 어쩌지 aho 감사합니다.